자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HBM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번 5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산해야 되는 6세대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처럼 하다가 윗고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윗고리를 만들었던 주범이 누굽니까? 신안 창구와 모건 스탠리죠 얘네들이 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할까요? 주님들 우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창구가 단기적으로는 신안 창구입니다 얘네들 계속적으로 장난질 치면서 본인들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6만원 구간 돌파가 사실 어려웠었죠 계속 막혔던 구간인데 6만원 구간 이상에서 공매도를 쉬고 주가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줬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개인들 물량만 뺏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2시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 물량들이 쌓여가고 있고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신안 창구에선 오늘 순 매도만 21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장난질 치는 게 한 두 번입니까? 보시게 되면 6만원 구간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다시금 바닥권에서 물량들을 갚아나가는 이런 수급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6만원 구간 찍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볼 텐데 오늘 공매도 물량은 계속 나와봐야 하겠지만 6만원 구간 돌파하니까 업팅률 예외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 중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한 번 장난칠 때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1,300억, 1,400억 가지고 위에서 매도 던지고 아래에서 다시 갚아나가면서 여기서만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겨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업팅률 예외라고 해서 LP, 즉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기관, 증권사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칠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창구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모건스탠리 창구에서는 또 얘네들이 왜 물량을 계속 던질까요? 최근에 가장 많은 수량을 던져갔던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마다도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매도세가 잠잠해졌다라는 거고요 엄청나게 급락 흐름을 다시 추세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 근데 지금 모건스탠리 창구에서는 매수세가 간혹 들어오긴 하지만 왜 이렇게 계속 매도만 할까요? 당연하게도 지금 개인들이 수익 보게 만들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길게 놓고 보면 외인들이 주가를 던집니다 이 물량들을 누가 봤습니까? 개인이 봤죠? 그런데 당연하게 매수와 만약에 매도 중에서 매수가 우위에 점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가가 상향을 할 것이고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고 있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신용을 써서 삽니다 신용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데 신용 물량 같은 경우가 벌써 이렇게 보면은 1조 원이 넘게 쌓여 있습니다 신용 물량만 1조 원 자 그러니까 이 1조 원이라는 금액이 쌓였던 구간이 예전에 삼성전자가 한 주당 100만 원이 넘어갈 때 1대 50으로 액면 분할할 때 이때 말고는 지금이 처음 1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구간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용을 써서라도 수익을 한 번 크게 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거는 신용 물량이 털리기 전까지 외인들의 매도세는 약해지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 수급 분석부터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한 창구 공매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수급입니다 수급 자 우리 주님들이 수급 관련해 가지고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단기적으로 신한 얘네들이 계속 공매도 치고 있죠 6만 원 찍으면 계속 눌러주는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변동성을 주는 상황이고 두 번째 신용 물량 무조건 털어야지만 올라간다 신용 물량이 언제 상환이 되는지 이거 꼭 체크해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1번이랑 좀 비슷한데 지금 자금력에 우위에 섬점하고 있는 외국계 창구에서는 대차 잔고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를 늘린다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증권사에다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미리 빌려와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금 저점에서 상환을 해서 갚으면서 여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는 건데 대차 잔고 금액은 훨씬 많습니다 대차 잔고 그러니까 외국계의 수급들이 미리 매도치고 계속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대차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즉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세를 보여주려고 하면 첫 번째건 두 번째건 세 번째건 이건 별 3개인데 수급 분석 수급 분석 안 하고 그냥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 관련해서 6세대 투자 많이 한대 그리고 5세대에 대해서 8단 12단 엔비디아의 납품 한다라고 이 방향성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니까 지금 매수했다가 꼬리 달리고 손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들이 이 수급 분석 관련해 가지고 나는 정말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하고 싶다 지금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무조건 털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구간 저점 매수 구간을 꼭 잡아야 되고요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장에 항상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신한창구 신한창구 애들이 물량 갚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 끝나고 갚습니다 3시 50분 기습적으로 저점에서 갚기 위해서 장 중에는 흔들어주고 마지막 장 마감에 물량들을 갚아 나가면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고 우리 개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수급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공유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 이런 저점 구간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대응방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분석에 대해서 제가 장 중이건 장 전이건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드리고 있죠 나는 이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해서 공유가 좀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조화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번호를 하나 오픈해 드릴 테니까 여기로 저장이나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여기로 문자를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 쉽게 삼성이니까 삼성전자 삼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님들 앞으로 최저점에서 그리고 반등 구간이 왔을 때 단기 고점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부라도 비중 줄일 수 있도록 가격 전략 공유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010-370-38575 여기로 삼전이라고 이렇게 빠르게 남겨주셔서 앞으로의 전략 때 꼭 이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컨쿨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HBM4 6세대에 대해서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6세대가 HBM4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기존에는 GPU 옆에다가 D램을 쌓아가지고 HBM을 만드는 이런 설계를 했었는데 6세대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그래픽 카드 위쪽에다가 베이스 다이를 깔고 그 위에다가 HBM을 올리는 구조로 변경이 됐죠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맞춤형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렇게 제작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제작돼 줄 수가 있고 즉 HBM4에서는 사실 3E와는 다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투자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들이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물량, 신용 물량 털고 올라간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삼성전자 매수사점은 안 나갔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갔죠 그런데 제가 타점을 아예 안 나가냐 그런 게 아니죠 9월 4일 날 보면 이때도 엔비디아 퀄레스트 통과했다 이런 찌라시가 나오니까 매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급락했고 우리는 변동성이 미리미리 준비하자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된다 매수할 때는 매수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혼자서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꼭 삼전이라고 남기셔서 앞으로의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제가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 혜택 드리고 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내용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주인들이 꼭 당장 좀 급등주 플러스 장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 이 두 가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배, 5배 주가가 폭등했던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력 매집주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패턴이 있는데요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장기 2평선 밑으로 주가를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검색기에도 나오지 않게끔 계속 주가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상승 초입이 시작이 되면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야말로 폭등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바닥부터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4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던 이 차트를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세력 매집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즉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1차적으로 상승 구간의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계속 나왔던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장기 2평선 밑에서 주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계속 터져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밑에 구간 매물대를 싹 잡아먹었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폭등이 좀 나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주님들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잡아가셔서 지금 크게 수익 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30분 한정 전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30분만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무조건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지금 바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 번호 010-3703-8575 이 번호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셔서 최소 300% 이상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 미리미리 선점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문자 오는 순서대로 30분 선착순으로 다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매집이라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천만원으로 1억을 만들겠다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보다는 우리 주님들이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얘기는 저희의 가장 큰 본질은 복리입니다 내가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내가 계속 수익받던 금액이 다시금 재투자가 되는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 주님들도 소액으로라도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만큼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이렇게 복리의 힘이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6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24년도 하반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애초에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초과적으로 계속 달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식다처망 채널에서 어떤 걸 진행합니까 1억 만들기 공부방은 정말 아침마다 우리 주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놨고요 우리 주님들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를 좀 희망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주식다처망 유튜브 구독 이벤트라고 해서 이 주소창을 누르시게 되면은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 신청만 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 보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나오고 있죠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램방 입장 그리고 매집주 공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주님들이 원하시는 해당 혜택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무료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구독 이벤트 창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